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건프로 다육이 영상은 무료입니다 구독은 무료에요 여러분 좋아요 따봉 눌러주시고 다육이 영상 봐주세요 언제나처럼 우리 구독자님들께 가성비 좋은 다육이 농장을 소개해드릴게요 건프로 다육이 영상 오늘은 코너와 리톱스 종류 다육이들 꽃피는 것쯤 보여드리려구요 항상 여러분들께 다육이 영상으로 소통하는 건프로 되고 싶어요 다육이 쇼핑하기 좋은 계절 오늘의 쇼핑과 함께 보시죠 영상 속 다육이 코너 안쓰이? 꽃이 피면 아주 향기가 좋구요 베란다에서 향기가 밤사이에 은은하게 아주 폴폴 풍기는 아이래요 한 포트당 시가 16,000원 아이요 샬롬 다육농장에서 한 포트에 6,00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택배 가능한 다육이 농장 샬롬 다육농장 한 포트에 6,000원 창종류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또 이 아이들이 꽃이 피면 아주 근사하고 귀엽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또 오늘의 다육이 쇼핑 시작하시는데요 오늘 또 수입 다육이들이 막 들어와서 건프로가 재빠르게 촬영 다녀왔죠 영상 좀 보시면서 시작할게요 아쿠아레드 35,000원 아르카나 2만원 카르마 5만원 가이아 20만원 원종 레귤런시스 12,000원 가이아 20만원 음 색감이 너무 예뻐요 가이아 왼쪽에 가이아 오른쪽이 아쿠아레드 이렇게 색감이 딱 차이가 나죠 35,000원 20만원 가이아 얘도 20만원 음 너무 이쁘다 체리핑크 체리핑크 있고요 레마 레마 얘는 8만원 얘는 12만원 얘는 8만원 레마 8만원 12만원 8만원 마리아 철화 원종 에보니 1930 개당 8,000원 원종 에보니 1930 막 수입돼서 온 아이들이에요 원종 에보니 1930 개당 8,000원 그리고 이 아이는 원종 마리아 환엽 환엽이에요 크게 한번 보실게요 실제로 보면요 되게 따글따글 건강해요 원종 마리아 환엽입니다 이 아이도 8,000원이요 원종 마리아 환엽 원종 에보니 1930 8,000원 8,000원 16,000원이잖아요 15,000원 이렇게 하나하나 하시면 15,000원에 할인 들어가고요 원종 에보니 1930 두 개 원종 마리아 하나 이렇게 하시면 2만원 8,000원짜리 2만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이렇게 할인 이벤트 갑니다 핑클 5,000원 핑클 5,000원이요 색감 너무 좋죠 핑클 짠 핑클 5,000원이요 5,000원 키스 오브 파이어 5,000원이요 키스 오브 파이어 5,000원 을려심 철화 6,000원이요 엣지 라인 8,000원 엣지 라인 8,000원이요 엣지 라인 8,000원 블랙 주얼리 10,000원 블랙 주얼리 10,000원 블랙 주얼리 10,000원 샤프란 블루 3,000원 산다라 5,000원 라인스타 8,000원 라인스타 8,000원 원종 엘리자베스 7만원 원종 마리아 수입 원종 마리아 8만원 홍, 에본이 다 수입이죠? 이 아이들 8만원이요 분갈이 할 때랑 똑같이 분갈이 하시고 마사토 위에 올려 놓으시면 돼요 뿌리는 이런 식으로 상토 한 숟가락 올려 놓으시고 이 위에다가 홍, 에본이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홍, 에본이 8만원이요 원종 마리아 8만원 다 수입된 아이들이에요 블랙패션 8만원 수입 피델리오 8만원 벌써 막 빈 곳이 있죠? 교배종 3천원 서브 교배종 3천원이요 샬롬 다육농장의 건강한 신상 다육이들을 보고 계십니다 제스타 귀엽고 건강하고 예쁘게 물 잘 드는 제스타 얼굴이 2개, 3개, 4개 상관없이 똑같이 5천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제스타 5천원 청화 특이하고 좀 짱짱한 아이 원하시면 청화 구입해서 키워보세요 5천원 청화 핑크플로이드 5천원이요 핑크핑크 너무 이쁘죠? 살구색도 나고 핑크핑크색도 나고 핑크플로이드 5천원이요 애플립스 10,000원이요 색감 좀 보세요 우리 언니들 짱짱하고 단단한 아이 애플립스 10,000원 줄라이나 5천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레드벨벳 10,000원이요 레드벨벳이 또 이렇게 요즘에 인기몰이 중이죠 이렇게 안에 젤리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레드벨벳 10,000원 샬롬 다육농장 다육이들 마음에 드시면요 택배 주문 가능하세요 010-8809-1733 레드벨벳 10,000원 3,000원 라우이 메모하면서 잘 따라와 주고 계시죠? 3,000원 휴라 페리도트 12,000원 2020년 FW 인기상품 페리도트 12,000원이요 지금 두 포트에 12,000원이요 카카오립스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요 카카오립스 산체스 산체스 마요라떼 3,000원 산체스 마요라떼 3,000원 색감 되게 이쁜데요? 벨라도라 이렇게 안에부터 빨갛게 물 주는 애들 너무 이쁘죠? 벨라도라 5,000원 벨라도라 5,000원이요 건프로 채널 믿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 러블리로즈 보고 계십니다 국민 다육이 러블리로즈 이렇게 합식해서 심으면 굉장히 근사하죠? 독일 샴페인 4,000원 독일 샴페인 4,000원 쌀쌀하고 추워지는 겨울이 더 기대되어 다육이 색이 어떻게 이쁘게 근사하게 물들까요? 탈론 4,000원 탈론 4,000원 백희 12,000원 오 백희 모공이 1도 없는 아주 부드러운 백희 보고 계십니다 12,000원 방울봉랑큼 35,000원 방울봉랑큼 35,000원 아이들 보고 계십니다 한문가 파는 귀한 마디바 만원에 구입하세요 만원 마디바 만원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와우 이 아이 너무 이쁘다 그죠? 마디바 플로라에요 여러분 플로라 만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플로라 레드글로우 8,000원이요 와우 여러분 이 아이는 부담없이 한번 키워보세요 색감이 너무 이쁜데? 역시 신상 다육식들이 요즘에 들어오는 애들이 안 예쁜 애들이 없어요 레드글로우 8,000원 이브닝스타 다 똑같아 보여도 조금씩 다 특성이 틀려요 이브닝스타 8,000원이요 오늘은 좀 날이 좀 따뜻해요 햇살도 좋고 이브닝스타 8,000원 해품 SP 4만원이요 SP 4만원 SP 4만원 원콜 원콜 2만원 원콜 2만원이요 일렉트라 16,000원 일렉트라 일렉트라 16,000원 와 여러분 색감 좀 보세요 일렉트라 16,000원이요 일렉트라 16,000원 얘가 일본 힐링인지 문스톤인지 영상 속 아이는 문스톤 6,000원 적극 추천합니다 문스톤 어떻게 물들냐고요? 이렇게요 문스톤 이렇게 건강하고 짱짱하게 된다니까요 일본 힐링 6,000원 일본 힐링 6,000원 로얄 에보니 16,000원 로얄 에보니 16,000원 3,000원이요 살아임에 3,000원 건프로 다요기 채널은 택배가 되는 매장 택배가 안 되는 매장 택배가 안 되는 매장 골고루 촬영 다니고 있습니다 라인스타 8,000원 판도라 16,000원 판도라 16,000원이요 산타바바라 오와우 산타바바라 너무 이쁘네요 산타바바라 5,000원이요 코로키 코로키 5,000원 엘 히어로 장미 한 송이 같죠 엘 히어로 8,000원입니다 원콜 만원 원콜 만원이요 주하나 2만원 주하나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군요 주하나 2만원 보고 계십니다 블레이드 런너 2만원 블레이드 런너 2만원 블레이드 런너 2만원이요 와우 너무 건강해요 블레이드 런너 2만원 다육이 영상은 무료입니다 두번 세번 돌려보셔도 건프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큰지 크게 한번 가늠하실까요? 아주아주 건강하고 짱짱한 다육이가 많은 농장 샬롬 다육 여러분들께 좀 더 신선하고 건강하고 가성비 좋은 저렴하고 하지만 물건은 또 명품 다육이들 여러분들께 좀 더 나은 농장 소개해 드리려고 매일매일 노력하는 건프로요 여러분들께서 수고롭지 않게 다육이 농장 방문하시는 걸 건프로가 대신 편안하게 댁에서 다육이 농장에서 쇼핑하시라고 대신 다육이 농장에 방문해 드립니다 택배 가능한 다육이 매장 택배 주문 가능한 신상 다육이 많은 다육이 농장 샬롬 다육 가요 고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